아 딱 났는데 끌려 나 데려가면 끌려가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괜찮아 이제 안 찍어 응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게다가 우린 이길 거야 야 솔직히 18년도에는 잘했는데 종종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 봐 이거 봐 헐 근데 아까 기아도 1차전 이겼던데 야 지금 게다가 또 오맹한 놈 기아 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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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니까 이거 보러 가야 돼 아 야 홈런된 그 그 그 다 그 그 그 그 강릉역 보다 용산역 그쪽에서 택시 타입 버스는 갈아입자 저는 그나마 안야시는데 강릉역에 가까워서 그나마 광고가기가 편한거죠 제가 사무실에서 가고 갔어요 원래 야구가 나한테 혼자야겠어요 gazelle 차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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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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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